안녕하세요.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진짜 독서 독해법을 강의할 조창훈입니다. 제목이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진짜 독서 독해법이라는 것은 글을 읽는 목적을 달성한 독서 독해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. 책을 읽지만 그 책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콩을 우리가 먹으면 실제로는 한 50% 정도밖에 소화를 못한다고 합니다. 몸에 좋지만 콩을 먹었을 때 잘 소화하기가 어려운데요. 이걸 두부를 만들어서 먹으면 한 90%가 소화가 된다고 해요. 어떤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소화를 못해내지만 비타민 D3가 있어야 그것을 소화하거나 또는 소화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몸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그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지만 그 책은 그냥 우리 누리